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국회 앞, 그리고 텅 빈 본회의장 국민의힘 좌석, 역사에 남을 두 장면입니다. 불법개험에 질서있게 맞섰던 시민의식, 그 시민들은 합당한 심판을 요구하며 이 추위 속에서도 질서있게 국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. 반면 국회 안의 여당 의원들은 특검 요구를 끝내 외면했고, 탄핵안 표결된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. 가득 찬 시민과 텅 빈 국민의힘, 2024년 12월 7일 오늘의 역사에 상반된 두 장면은 똑똑히 기록되고 있습니다. 앵커 한마디였습니다. elasticity sketches año nouve grav tril 앵 앵 앵